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용입니다 태용하 저는 지금 방금 정말 막 나고야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짤막하게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초콜렛 아이스바 샤켓브렛 그리고 우동 이건 메밀 튀김 우동 우리 제가 좋아하는 레몬티 두 개 어댑터 그리고 빵 뚝빵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구 일본에 처음 오시면 편의점에서 이 당구 먹어보는 걸 추천할게요 제가 옛날에 연습생 때 일본 처음 왔을 때 그때 4kg 쪄 갔거든요 진짜 그럴 이유가 있어요 맛있어 뭔가 이 달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맛있어 별로 배가 고프진 않았는데 한 입 먹기 시작하니까 맛있네 이것도 먹어볼게요 우와 진짜 쫀득쫀득하다 엄청 발효가 잘 된 빵 같아요 엄청 발효가 잘 된 빵 같아요 라떼 하나만 좀 시킬게요 라떼 하나만 좀 시킬게요 리보종 리보종 네 안녕하세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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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라떼 하나, 괜찮나요? 아이스라떼 하나... 괜찮나요? 네네 감사합니다 제대로 한 끼도 못 먹었기 때문에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아 기대돼 따뜻한 밥이다 밥 여기 룸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와요 이렇게 종이로 밥 이성섭 연기나는 거 보이시죠? 돈가스를 시켰어요 드레싱 대망의 이렇게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비계 보여요? 한입에 넣어야겠다 그냥 오랜만에 해외 일정이 사실 장기 프로젝트여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영양소도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채도 많이 먹겠습니다 일본 오이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얇고 긴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가운데에 그게 많이 없어요 물렁물렁한 게 근데 좀 더 오이의 향은 세요 아 너무 맛있다 내일 저의 개인 틱톡을 이제 오픈하는 날인데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춤을 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걸어갔다고도 출 때도 있고 기다리면 대기하면서도 출 때도 있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틱톡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아마 틱톡은 저의 그런 채널이 될 것 같아요 삼겹살 먹는 것 같아 일단 문지도 하나 먹어 볼게요 안녕 네 저희는 지금 오늘 연습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나고야성을 한번 보러 가는 김에 밥도 먹는 김에 한번 그냥 쑥 둘러보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 또 거진 한 열한 시간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보충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가려고 합니다 진짜 근데 도시가 이쁘네요 저희가 지금 그냥 옆에 근처 공원에서 그래서 나고야성을 그냥 보기만 하려고 지금 옆에 공원으로 왔습니다 엄청 거대해요 만화에 나오는 성 같아요 형 뭐 먹고 싶어요? 혜영이 먹고 싶어서 약끼니구 좋아요 색깔 맛있겠다 왠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착각인가? 오 예쁜데? 다음에 이런 대로 우리 같이 놀러와요 와 아침에 왔으면 더 예뻤겠다 ㅋㅋ ㅋㅋ 하지마~~ 지금이 공원 둘러보다가 저희는 가요 공기도 좀 마시다가 지금 너무 배가고파서 사실 저희가 밥을 지금 안 먹은지 꽤 오래돼가지고 야끼니꿀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진침이 벌써 도네요 도심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여기가 되게 외곽인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되게 산책하기도 좋고 그러면 야끼니꿀을 먹으러 가볼까요? 진짜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소금도 시키고 양념도 먹을게요 둘 다 왔죠? 한번 드세요 잘 드십니다 껌배 에코토즈 와우 일본에 육회 오 따뜻해 오우 오우 고기를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이 먹으면 하나씩 부어먹잖아요 한 줌씩 먹고 하나 먹고 한 줌씩 굽고 하나 먹고 이게 너무 귀여워 무소리에요? 무소리에요? 오브리언 셧도 오브리언 반갑습니다 어떻게 혓바닥에서도 이런 맛이 나지 태일이 옛날에 캐리어가 너무 무게가 많이 나오는거에요 작은데 이 무게가 나올 수는 없는데 태일이 미국에 모래주머니를 들고 간거에요 운동하려고 왜 모래주머니를 들고 왔냐고 왜 이렇게 먹는거 같나요? 불쇼 불쇼적인거 같은데? 오우 왠지 모르겠는데 숯불량이 제대로 돼요 음 불쇼 우와 기름 기름 떨어지는게 장난아니야 우와 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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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양념이네요 유민이 사라졌어요 주의나 흥 마이에서 근데 아까 그 야끼니과 나마비르 한 잔 마시고 집에 와서 씻고 좀 잤다가 일어났는데 엊그저께 사왔던 이 레고를 만들어 볼까요?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? 진짜로 이 레고는 15분 정도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레고를 썼던 이유가 사실 호텔에 있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레고를 만들어서 여기 근처에 에이백스가 있어요 선물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한번 휴딱 만들어볼게요 딱 만들고 다시 자야겠어요 내일 하루 종일 리허설 하는 날이라 아마 다 만들 때쯤은 준비지 않을까요? 사람 먼저 다 완성해 볼게요 사람들은 여기가 다 많아요 아임 퍼플 아임 오렌지 아임 일로우 아임 핑크 화이트 너네드 스카이블루 블루 진짜 많은데 자 이제 판때기를 만들고 있구나 아 시..시간 잘 걸 몇 분 걸리는지 지금 8분 30초니까 판때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자 판때기부터 얼굴이 진짜 빠른 것 같은데요 다시 노랭노랭 짠 이거 몇 번? 두 번 더 써야 되나 본데? 오케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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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망하지 뭐? 거의 다 왔어? 이런 거 바로바로 완성해주면서 가지 왜냐고? 이때 간파했기 때문이지 마지막 사람들 하나 스톱! 거의 15분 걸린 것 같다 아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다가 응원의 멘트를 써서 에이베키스 직원분들 힘내시라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예쁘네요 사실 꽤 예쁠 줄 몰랐는데 만들고 나니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자고 또 곧 있으면 리허설하러 가야 되니까 퉁바 퉁나잇 퉁바 퉁바 퉁게소 아니씨 네 아니씨 휴게소 가면 뭐 먹고 싶어요? 커피 가자 커피 여러분 저희는 나고야에서 도쿄로 가는 길에 잠깐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과연 일본 휴게소에는 어떤 먹을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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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주세요 태용씨 다 사줄게 다 골라 다 골라 아 뭐야 찍고 있어요? 제가 사줄게 했는데 진짜? 네 해찬이가 좋은데요 어 태용이 형 유튜브 이거? 태용이 형 유튜브? 일본 휴게소에 나와있습니다 일본 휴게소 태어나서 처음인데 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어때요? 태용튜브 태용튜브 첫 출연 반갑습니다 뭐 먹을까? 뭐 먹으세요?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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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PD 아 여러분 여기가 강아지 산책농가 공원인가봐요 새로 새로 취업했어요 그 저 이제 PD 돼가지고 저 강아지를 뭐라그러죠? 쇳다리? 진짜 귀여워 진짜 쇳다리야 와 너무 귀여워 오 와바치 와바치 오늘도 태용이는 강아지와 논다 이 강아지는 치와와인 것 같다 태용이의 옷 자체가 한 마리의 얼룩말과 다름이 없다 얼룩말과 제외하는 치와와 오오 오오 오 카메라 앞이라고 뭐래 아 그렇다 도영이형은 찐으로 화가 났다 근데 형 그럼 다시 해줄게 봐봐 강아지가 있어야 들어가는거 아니야? 내가 다시 찍어줄게 어 도영이형 또 이러는거야? 여러분 퉁튜브 지금 처음 나와봐요 굉장히 지금 나들이하는 바이브 뭔지 아시죠? 나비다 퉁튜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퉁튜브에 자주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태용이형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우리 저 안으로 들어가볼래? 좋아요 아니 여기 안에 신기한거 살더라구 어딜 가도 멤버들이 있어 그니까요 저희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재현아 재현아 니꺼이꺼 밖에있어 그렇다 밥을 먹는다 그렇다 태용이형은 라면을 먹고싶어한다 너 안먹을거야? 어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4시간 아 진짜 프로다 형만 나오게 하고 있어 너가? 어 고마워 우리 오늘 거기로 가잖아요 오늘 쇼핑하러 가잖아요 우리는 옷을 잘 입을 수 있어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 그렇지 나도 형 옷 추천했다 어 이거 약간 생긴거랑 조금 다르지만 브레이크가 어 뭐야 어 다닐해볼래? 오 오 오 무슨 너 내일 어디가? 저 재현이형이랑 둘이 그냥 쇼핑도 하고 맛집가게 아 내일도 쇼핑몰이야? 응 그냥 2초 딱 똑같은데 달라요 빼달라고 이게 매운건데 어 나 매운거 시켰는데 매운 돈고치 라면 됐다 이따다다키맛스 이따다키맛스 잤어? 아니 아니 근데 복잡아야 가벼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대충 한번 쓱 불러보고 오겠습니다 미치고 딸기 당고 오 신기하다 이거 앙금인가보다 우와 이거 신기해 아 젤리구나 우와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어보여 신기빵기 신기빵기 오우 멋있다 이런 모양 기억난다 이거 부딪치면은 맞아요 이거 큰 걸로 바꿔가지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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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경기도 빠르게 가고 봐 이번 휴게에서는 진짜 진짜 배불러요 가면서 하나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집에 가 이제 도쿄로 도착하면은 또 열어보도록 하지요 뿅 마이 졸업 깜짝 예 조 깜짝